교재 보시면 저희 이제 수입 매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부분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매출하는 시점에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을 발급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서류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발급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수입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자 우리 밖으로 나가는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0의 세율을 적용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의 세율 대신에 무엇 되는 부분 우리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을 하겠다 과세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게 지금 수입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써요 이중과세가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도 그래서 동일 물품에 두 번의 세금을 징수하진 않는다 또는 동일한 금액에 두 번의 세금을 징수하진 않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세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무엇 하겠다? 징수하겠다 그런데 이걸 사업자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래처는 어디에 있어요? 해외에 있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개입한다? 세관장 그리고 무슨 법에 의해서? 관세법에 의해서 그때 발행하는 게 무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 뭐로 입력한다? 54불공이라는 유형을 써야 되고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55수입을 씁니다 전산세무시험에서요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엔 10년 넘은 것 같거든요 10년 전에 뭘 냈냐면 수입세금계산서 불공제 유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엔 불공 유형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여기 유형을 뭐로 넣었을까요? 55수입이요 그런데 답안은 54불공으로 들어온 거죠 뭐였었냐면 해외에서 자동차를 직접 수입했던 문제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였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요 아니 회사가 꼭 누구한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수입을 해도 되잖아요 그럼 공제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해 되셨을까요? 회사에서 타고자 자동차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분하는 건 꼭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려와서 여러분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볼게요 여러분 세관은요 국가기관이죠 그렇죠? 국가기관을 보셔야 돼요 그럼 국가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니까 종이가 있을까요? 현재는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무슨 상태다? 다 전자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동안은 전자와 종이가 섞여 있어서 이 전자여부자리 선택을 잘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긴 했어요 지금은 다 전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자리가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입력하는 과정 중에요 지금 공급자란 표현 안 써요 여러분 세관장이라고 아예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세관명 그리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세관장이 주식회사 배움전자에게 수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주었다 그리고 너는 부가가치세를 며칠나 냈다라고 하는 납부연월일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납부연월일이 작성연월일이라고 동일하게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9일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회계 처리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들어온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공급가액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아예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세표준 이게 또 하나의 특징 근데 나는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고 수험처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고 얘가 공급자로 되어 있다 법적인 서식 안 맞춰주시고요 그냥 시중에 있는 세금계산서 가져다가 글씨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런 양식이 원래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AT 시험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교재는 정상적인 부분을 이거 다 바꿨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들은 우리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용어만 바꿔놓으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증빙 자체가 그렇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국가가 만들 때 그래서 과세표준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27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액란은 뭐로 끝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증명제 327의 10%이면 32가 맞죠 그러면 우리 끝자리 1단위가 2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세금은 몇 단위까지만 낸다? 10단위까지밖에 안 내요 그래서 항상 세액자리는 일자리가 1단위가 뭐로 되어 있다? 0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예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는 부분에 세팅값을 어떻게 넣느냐면 당신이 유형 뭐로 선택하면? 55 수입을 선택하면 공급가액에 끝나는 일자리의 숫자가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 우리 세액란의 10%를 기록하는 1단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0으로 나오게끔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상이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납부한 세금만큼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수입을 했어요 근데 수입을 7월 9일날 어디서 했냐면 해외 거래처인 우리 템플사에서 수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3만불을 수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원재료 3만불에 대한 대금은 제가 부산세관장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외 거래처인 템플이라는 회사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템플한테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원자재 대금에 우리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처는 템플이고요 다만 우리 관세법에 의해서 뭐가 있더라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산세관에 납부해야 되는 건 어느 부분 과세표준은 우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기록한 자리였고 이 과세표준에 기록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세관한테 갚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세금징수 기준으로만 쓴 돈이라는 거예요 기준금액 그리고 우리 물품 대금으로 갚는 3만불은 템플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템플한테 주는 금액과 과세표준에 기록되는 금액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우리가 수입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 그거를 관세의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인코텀즈 CIF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CIF로 환산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너가 수입하는 부분이 개별소비세가 발생된다 그럼 개별소비세를 더하고 술을 사왔다 그럼 주세를 더하고 그럼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발생이 되면 교육세가 무조건으로 붙습니다 그럼 교육세를 더하고 이해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수입했다 그럼 환경에너지세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금을 모두 다 더한 게 과세표준 거기에 몇 프로? 10% 그리고 우리가 내야 되는 이 아래쪽에 써있는 이 금액은 별도로 납부서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물품대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냥 가버리면 우리 실제 템플에 주는 물품대금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과세표준 물품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너의 몫이다 네가 CIF로 수입했는지 FOB로 수입했는지 DDP로 수입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코텀도 조건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는 다 뭐만 등장한다? 세액만 등장하게끔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한다 물품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로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수입하는 회사들은 수입 물품대금 회계 처리가 제일 관건이에요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하는 회사는 부가세 신고할 때 수입세금 개설해서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물품대금은 어떻게 분개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 취득원가 산정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입세금 개선사상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과세 표준일 뿐 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누구만? 부가가치세만 표시되게끔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 표현해 드렸고 그리고 실무여제 쪽 가시면 해외 거래처인 우리 템플에서 수입한 원재료 3만 불이고요 그와 관련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치 그리고 동부가가치세 311만 7,130원을 부산세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필요해? 여러분 부산세관장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3,005번에 부산세관을 등록해달라라고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등록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원재료니까 컴퓨터에 자재 샀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물품이고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자는 7월 9일이니까 9일 넣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유형은 뭐로 가신다? 55, 수입, 매입에 있는 수입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라고 쓰고 끝낼게요 그리고 공급가액 난에 가셔서 여기 과세 표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저는 이거 현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드린 거고요 시험 모두 다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에가 다 0이에요 우리 입력할게요 3,100, 171,327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3,117,130원 여러분 1단이 0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의미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공급첩명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신규 거래처 부산세관장 등록합니다 그럼 신규는 항상 무슨 키? 플러스 키 그리고 거래처의 이름은 부산세관장이니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처의 코드는 우리 몇 번으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305번인가요? 그러면 우리 코드자리 305 입력합니다 세부상 넣어야 되니까 수정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하단에 내려가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들어오네요 여러분 601-83-00048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가 83번이면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국가기관이에요 83번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관장에 발행한 거니까 국가기관 코드가 들어야 된 게 맞겠죠 내려오셔서 대표자 이름을 쓰느냐? 안 씁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 없고요 업태 종목 있느냐? 안 써요 근데 뭐는 있다? 주소는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주소 난에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세관별로 주소는 다 다를 거니까요 부산광역시 중고 충장대로 20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충장대로 20이 부산세관이 있는 주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장대로 20 부산세관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그러면 엔터 쳐서 끝까지 해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ES키나 탭키 눌러서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다 종이다 전자 그러면 1번 여 선택하시면 되고요 분개는 우리 아까 뭐 줬죠 여러분? 현금 자 그럼 일단 분개는 현금 선택할게요 현금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럼 출금전표 처리되면서 부가세 대극금 3117.130원만 딱 떨어지죠? 그쵸? 자 이거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변에 현금, 차변에 부가세대극금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만 등장한다 그리고 공급가액란에 기록되는 과세표준은 세금 징수규직금액으로 쓴 거지 그게 물품대기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단에 아예 등장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검토하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럴 수도 있죠 지금 3117.130원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분개는 현금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셔야 될까요? 이 부분은 무엇으로? 우리 혼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혼합 자 유의상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만 등장한 상태죠 여러분? 그쵸? 그런데 우리 제가 아까 여기다 표시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금이 다 붙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걸 수입하냐에 따라서 개별소비세라든지 주세라든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수입했던 부분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붙는데 그러면 저희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라는 게 일단 더해주고 관세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통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주세가 붙고 이 부분에 교육세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는 세금은 세금은 회계처리 뭐로 해야 될까요? 관세나 주세나 교육세나 또는 여기 써있는 이 당구장표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세금들은 그럼 모두 다 취득원가죠? 그럼 취득세만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수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맞죠? 그럼 저희는 원재로 수입했으니까 취득원가로 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시험에서 이렇게 내요 부가가치세는 현재 천원이 나왔고 그리고 관세가 500원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납부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납부서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금 개선선 붙여드렸으니까 그래서 납부서 한 장에 부가가치세 얼마, 관세 얼마, 주세 얼마, 교육세 얼마 이렇게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납부서가 한 장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납부서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1500원을 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회계처리라고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현금이라는 걸 눌렀을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함정을 팔려면 꼭 현금으로 다 냈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1500원 현금으로 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는 현금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구분란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방향키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그리고 방향키가 안 눌려질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엔터를 쳐보면 나인이 벗어나서 다음 점표 입력하라고 일자난으로 들어가요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를 현금으로 선택했을 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가세 대극금만 입력할 수 있고요 나머지 무슨 부분 관세라든지 이외의 각종 세금을 같이 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여기서 회계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으로 냈다 하더라도 이자를 반드시 뭐로 바꾼다? 혼합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혼합으로 잠시 바꿔보세요 3번이죠? 자 그럼 혼합으로 바꿔주시면 일단 차변에 부가세 대극금이 나오죠? 저희는 차변단을 다시 선택할게요 방향키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지죠 여러분? 그리고 차변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세만 넣을게요 그래서 원재료 수입했으니까 153번 원재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관세를 50만원 냈다고 할게요 그럼 50만원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이 관세를 포함해서 361만 7,130원을 무엇으로 냈다? 현금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시험지에 그러면 대변을 입력하고 우린 뭐라고 넣어야 된다? 현금이라고 넣어야만 우리 누구를? 우리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취득 원가로 보는 세금에 대한 걸 어디에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본인이 혼합으로 안 바꾸시고 현금 상태에 놓으시고 추가 입력 안 된다고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서 잠깐 유의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시 복원할게요 대변 무엇 하시고요? F5번 눌러서 삭제 원재료 무엇 하자? F5번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상한 메시지 뜨신 분이 있으시면 잠깐 라인만 옮겼다가 다시 올게요 지금 제 거 키 조작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내려오셔서요 원재료 쪽 선택해 주시고 안 그러신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면 우린 이 자리 혼합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그러면 출금전표에 부가세 대급금만 남을 거예요 아까 삭제를 눌렀을 때 대변은 지워졌잖아요 그런데 차변이 지워지지 않았었죠 아마 인식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여기로 혼합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삭제를 아예 못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개 유형을 무엇 하셔라 그냥 바꿔주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본 상태로 바꿔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팁박스에 가시면 무슨 부분 우리 여기 항상 0이다라고 하는 부분 써드렸어요 그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지금 팁박스 부분의 첫 번째 부분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수입하는 과정 중에 부가가치세가 지금 300여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311만 7,130원 그런데 수입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재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많은 거죠 그래서 국가가 중소기업과 중경기업까지는 무엇을 내주고 있다? 당신이 내야 되는 이 부가가치세 311만 7,130원에 대해서 무엇을 납부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무서 우리 세무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이 되면 무슨 부분 중소기업과 중경기업까지는 해당이 돼요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무엇 하셔라 내 관할지 세무서에 무엇을 부가가치세, 수입과 관련된 납부유예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럼 세무서에서 납부유예 요건이 해당되는지 우리 회사를 검토할 거고요 그 검토가 끝나지고 나면 우리한테 통지서를 줍니다 그럼 그 통지서를 우리의 세무서인 어디에 부산세관에 제출을 하면 서류를 받고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만 이 세액은 일단 받지 않습니다 그게 납부유예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분들은 지금 그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 자 우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회계관리 쪽에 갑니다 그리고 기초정보관리 쪽에 가셔서 어디를 보자 여러분 우리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회사 등록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우리 전부 다 시험에선 내진 않지만 그래도 탭은 잠깐 보자라고 했었어요 회사 등록에 가시면 우리가 기본사항이 있고 추가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 쪽에 가면 19번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자리가 있죠 지금 저희는 부예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 뭐로 바꿔주시고? 역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도 반드시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납부유예는 저희가 실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결정이 끝나면 무제한이 아니고요 1년마다 재갱신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세팅값을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55 수입으로 입력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갈게요 위치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우리 매입세액 자리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갔더니 수출기업과 관련되어서 수출기업 소입분납 죄송해요 여러분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라고 써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10으로 보이지만 실제 국세청 양식의 번호는 10-1번 난이에요 그래서 10-1번 난에 여기 기록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여기 기록이 돼서 금액이 빠져요 빠지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부분에 보면 합계라고 되어 있는 여기 15번 자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 10번 금액에서 10-1번을 빼고 11번 금액 더하고 12번 금액 더하고 13번 더하고 14번을 더해서 15번이 나왔다 그리고 15번에서 16번을 빼서 17번이 나왔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 양식에 아예 이렇게 기록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기록이 돼서 무엇 된다 아 이거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넌 공제받으면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 자리에 집계가 돼야 되는 부분 됐어요 근데 어디서 설정하고 시작이다? 회사 등록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사 등록에서 설정을 하시고 우리가 55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우리 상단에 F11 간편집계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간편집계표에 가면 누가 있다? 맨 끝자락에 가면 우리 수입분에 대한 납부 유예라고 써있는 거 찾으셨어요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스마트웨이는요 기능 모험청에 가서 수입분과 관련된 납부 유예만 선택하면 그냥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 회사 등록도 설정을 해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업무에는 필요할 거고 지금 티박스에 써 드렸지만 시험에는 한 번도 출처한 적 없다고 써 드렸죠 낸 적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그런데 업무에서는 있으시면 나 이상하다 50으로 입력해도 그 자리에 직계가 안 된다 그래서 막 손으로 직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직계 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직계하는 키는 내가 세무사랑을 쓴다 그럼 회사 등록에서 설정값 해주시고 간편집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곳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편집계에서 이 설정하는 부분은 입력할 때마다 다 설정하셔야 돼요 입력할 때마다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스마트 A에 대한 건 기능 모험에 가면 우리 수익과 관련된 납부 유예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세금계산사 개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반영 부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쪽에 가시고 세금계산사 개표 눌러주시고 우리 지금 입력한 수입세금계산서는 7월 9일자입니다 그러면 조회 기간의 매입 자리에서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린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세 관장에서 받아온 3,117,1,327원에 우리 311,7,130원짜리 집계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집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조회 기간은 예정 기간 입력되어 있으시니까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반드시 아니요 그래야 새로 불러오기 그러면 어느 난이 바뀔 것이다 우리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매입 10번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우리 납부위에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번 자리 10-1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납부위에는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도 체납 사실이 있으면 절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요건을 또 따져보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이 대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에 집계된 금액 중에 다시 재집계가 되면서 금액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저희는 10번 난에 집계되는 게 맞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아니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55 수입은 안 어려워요 저는 업무 얘기하냐고 보는 요령에 이것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내용이 많은 거고요 시험은 딱 주는 조건에 글씨 따라서 입력만 하면 점수를 그냥 득해요 그래서 부가세 처리만 잘 하시고 취득 원가로 보는 세금 문제가 같이 나오면 분개는 항상 현금으로 냈다 하더라도 혼합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 목적사항 카드 매입 가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물건을 살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매입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매입이 있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뭐가 있더라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매입이었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 카드 과세 또는 현금 영수증 과세로 무엇 하자? 입력하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입력한다? 일반 점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공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수치했다라면 시험은 어떻게 낼 것이다?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따져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수치했다라면 우리는 유형번호 57 카드 과세 매입으로 선택해서 입력한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그럼 우리 쪽 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우리 뒤쪽에 가면 우리 팁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 423페이지 요 팁박스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정보가 있어요 무슨 부분 우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세금 계산서 대신 받아온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만 매입세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국가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우리 신용카드 많이 써라 그리고 그 부분 회사에서 경비 처리하는데 증빙 인정 다 할게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받아오고 신용카드 영수증도 받아오면 이게 증빙이 두 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매출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에 발급이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 결제수단을 쓰는 건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라고 한 거래에 대해서는 뭘 요구하지 말아라 사간 사람은 세금 계산서 요구하지 말아라 판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무엇이겠다 금지시켰어요 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린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도 현금 영수증만으로도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죠 국가가 인정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게 카드 과세와 현금 영수증 과세입니다 그 내용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부분에 해당되는 요건이라는 건 지금 여기 써드린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걸 빼고는 공제를 무엇한다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에요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받더니 당신이 누구한테 받아왔다 간이과세자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영수증 미용실, 목욕탕, 이와 유산 사업에서 받아온 신용카드 영수증 여객 운송과 관련돼서 받아온 영수증 근데 누구는 뺀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뺀다 이들은 임대업자거든요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온 건 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내가 결제를 카드로 한 것 때문에 증빙이 똑같은 게 두 개다 하나는 세금계산서로 하나는 신용카드로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가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세다겠어요? 여러분 매출할 때도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가 더 힘이 세요 계산서가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매출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매출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 매입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입력해서 공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부분을 또 입력하면 이중공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입력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7월 8일 날 54 불공으로 입력했던 사유 있죠 여러분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기라고 해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면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써지는 이 부분은 모두 다 회계처리를 어디서 하면 된다 일반 점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회계는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회계급수까지는 왜일까요? 그냥 매입매처 점표에 입력하라고 준다고요 그럼 고민거리가 없어요 FAT도 부가가치세 관리라는 쪽에 아예 줘버려요 근데 50실 카관에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쪽에 카드 영수증 증빙을 붙여뒀는데 공제 못 받는 걸 준다? 우리 FAT까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세무부터는 내가 이걸 선별작업을 해서 서류 작성이 있거든요 누구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 명세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시킵니다 이게 급수의 차이가 그 부분 그래서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이 부분은 또는 매입매처 점표에 입력하는 부분은 시험은 회계까지는 다 나눠주니까 크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 업무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요 자격증만 취득해서 끝나실 게 아니니까 반드시 숙제 업무는 알아서 열어보니 선별작업 됐어요? 아무도 안 나눠줘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선별작업을 할 때 공제와 불공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자꾸 많다라고 하는 실무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한다? 그냥 다 일반 점표에 넣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입매처 점표 선별작업 하셔서 매입매처 점표에 넣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면 내가 내야 되는 납부세액이 줄어들 거고 내가 부담하고 있는 경비 비율이 무엇한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다 손실이다? 이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검토한다라는 건 가꾸는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가셔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다시 고민해보세요 다시 고민해보시고 우리는 한다로 배우는 거예요 한다로 배우는 거 못 받는 거 써드린 거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받아오실 땐 반드시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출이 일어났는데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발급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발급을 해줬더니 한 사람은 사업자 번호를 부르고 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더라 한 사람은 지금 하늘색 카드를 제시하더라 한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누르더라 자 어찌 됐든 뭔가 업무를 했겠죠 자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져가는 건 회사에 경비 처리하겠다는 얘기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분은 휴대폰으로 불렀겠지만요 자 그걸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고 나 연말정산 때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지받겠어? 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야 라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매출할 때는 그걸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회사의 경비 처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있는 거 받아온다? 지출 증빙으로 되어있는 거 받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써드린 부분 그래서 여기 팁박스에 있는 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정리 잘하고 가세요 부가세 수업할 때 또 점검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 서식 작성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부가세 포함 여부 설정 부분은 매출할 때 얘기했었던 부분 높아심에 한 번 더 붙여놓은 거니까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매출부터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월 10일입니다 우리는 일자를 몇을 선택하고요? 12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의 커서를 두고 내용을 볼게요 자 다파라 상사에서 관리부 소모품을 33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고 법인 우리 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카드메입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모품 구입하신 건 비용 처리해달래요 그러면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점표 받아온 걸 보았더니 무슨 부분? 판매한 금액은 300 부가세는 3만원 합계는 33만원 자 부가가치세 무엇되어 있다? 여러분 따로 기재되어 있죠? 이걸 세법에서는 부분 기재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숨겨진 세법에 뭐가 있냐면 너가 신용카드 매출 점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치했다라면 반드시 받아온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어야 된다?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기록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땐 우리가 여기 공급처라고 입력하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 공란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입력합니다 매출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시험에서 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넣는다 근데 현실에 가면 내가 황씨한테 팔았는지 김씨한테 팔았는지 박씨한테 팔았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다 공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매입은 아니에요 여러분 매입은 내가 어디서 물건을 샀는지 그 부분에 정보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공란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반드시 필수 입력입니다 필수 입력 그래서 받아온 서류에 보면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누구한테 물건 샀어요 라고 해서 가맹점에 이름도 있고요 가맹점에 사업자 번호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제가 아까 왜 팁박스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지금 다파라 상사가 사업자 번호가 130-04-86501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분명히 부가가치세급을 할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자 얘를 매입세 공제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세금계산서 대신 받아왔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예 못하는 사람한테 받아온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시나 목욕탕이 안 돼요 그들은 영수증도 발급을 안 하는 사업자거든요 영수증도 발급을 안 하는데 세금계 발급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간이과세자 중에 직전유도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다라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영수증밖에 발급을 못하겠죠? 그럼 그들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인지 간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선별작업 하셔야 되겠죠? 일거리가 또 늘겠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거예요 다 알아서 요건 충족했다고 줬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업무는 다 따져보실 것 그래서 우리 거래처 등록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세청 마크 누르시면 이 사람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그런 거 무엇을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전산실문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눌러보진 마시라고 했었고 지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국세청에 신용카드가 모이면 이 사람이 간인지 일반인지 벌써 글씨가 보인다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요건이 모두 충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만 원이라는 글씨도 있어요 자 공제가 가능한 부분 그러면 매입에 가서 신용카드 중에 부가세가 있는 글씨가 뭐다? 과세 부가세가 없는 것이 무엇이다? 면세 부가세가 0%인 게 무엇이다? 0세 그러면 우린 몇 번 써요 여러분? 57 카드 과세 그래서 유형을 57로 입력합니다 자 품목에 가셔서는 소모품이라고 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환경등록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세팅값이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니까 우린 뭘 입력한다? 이런 부가세 포함 금액을 뭐라고 부르죠? 공급대가 자 공급대가 얼마? 33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30만 원에 3만 원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다? 가파라 상사 반드시 입력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우리 F2번 눌러주시면 화면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우린 무슨 카드였죠? 우리 카드 그럼 우리 카드 선택합니다 그럼 국민카드는 제가 개인카드 등록하는 것 때문에 입력창을 보여준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교재에는 국민카드는 없죠 자 분계 가셔서 우린 몇 번 쓰자? 4번 카드 자 4번 카드 눌러주시면 우린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카드 자동으로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차변에 우리 3만 원 부가세 공제 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동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 소모품 33만 원 구입은 무엇으로 처리하자? 비용 자 그래서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셔라? 소모품비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모품은 어디서 쓴대요? 관리부 그러면 우리 개정과목의 성격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소모치시고 엔터하시면 소모자 들어간 거 다 뜨겠죠 우리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830번에 있네요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만약에 이게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다 그러면 제조원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과세 입력은 이렇게 마무리 됐을까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현금영수증 자 현금영수증은 무슨 부분? 내가 지금 현재 징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왔다 그런데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라면 우리 60일 현금과세라는 걸 선택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라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든 받지 않든 반드시 받아오는 서류는 무엇으로 받아와야 된다? 지출 증빙이라는 거로 받아야 된다 아예 현금영수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가 소득공제용이면 종업원한테 다시 받아오라고 즉시 말하세요 경비 못 준다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정 안 시키면 계속 자기 거로 받아와요 그러면 나만 일거리가 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보고서처럼 내용 써서요 세무조사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지출 증빙이 아니다? 그럼 국세청에 모여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쓴 거 아닌데 니네가 업무로 쓴 거로 경비 늘린 거 아니냐고 계속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출 증빙으로 받아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럼 지출 증빙으로 받아오면 우리 영수증난에 누가 보일 것이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대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들어와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오면 우리 무슨 부분? 현금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는 자리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와요 여기가 글씨가 소득공정으로 바뀌고요 그건 절대 받지 마시라고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지출 증빙용 글씨 써있고 현금 영수증 회원번호에 가면 206-811-4579 이 회사 배움전자 주식회사에 붙어있는 쪽에 보시면 206-811-4579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리고 국세청에 100%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큰 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출 증빙으로 받아오는 거 내용 보고 입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며칠? 11월 11일 그러면 유형에 커서 두시고 우리 실무 예제 볼게요 생산부에서 사용할 작업복을 다파라 상사에서 구입했고요 대금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현금 지급하고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은 수치 요건 잘 맞췄네요 저 현금 줬네요 여러분 그럼 붕괴 유형은 현금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 작업복 구입한 거 뭐로 처리할 거냐 복류생비를 회계 처리해달라라고 써드렸어요 그럼 그냥 복류생비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신용카드처럼 무슨 부분? 우리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금액 그리고 합기 금액 자 그러면 누가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별도 구분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사왔다? 다파라 상사한테 사왔네요 그럼 거래처도 보이고 그리고 7월 11일 날짜도 보이고 부가가치세 구분도 되어 있고 요건은 모두 다 충족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금영수증이라는 용어가 현금자가 붙어있는 유형이죠 그리고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부가세가 없으면 면세 여기 영세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61 현과라는 걸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형에 가서 현과 61번을 사용합니다 품목에 가셔서는 작업복을 구입했습니다 자 공급가액엔 부가세 포함금액인 공급대가 얼마요? 55만원 자 그럼 50만원에 5만원 나눠서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다? 다파라 상사 그럼 다파라 상사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입력할 거 없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아니니까 전자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하시면 붕괴난에 들어가죠 우리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유형은 현금성입니다 자 현금 쓰시고 조심할 건 무엇이다? 우리 현금이 나갔다라고 해서 출금전표가 처리가 됐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원재료 개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는 어디에서요?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작업복이었어요 그럼 생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제조원가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153번 원재료를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그리고 회사 통장에서 계좌이체 해주고도 현금영수는 받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혹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도 하는데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처리하시면 된다? 여기가 현금이 아니라 혼합처리하시고 보통예금 감소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현금영수는 발급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그러면 카드하고 현금영수는 입력이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럼 저희는 서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부가세에 가야 되는데 회계는 그 서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어디 가고 끝내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서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고 우리 조회기간은 2기 예정인 기간과 일치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상단에 조회 버튼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니요 눌러야 새로 불러오게 되죠 여러분은 아니요 누르세요 그리고 저랑 위치 다른 점 파악할게요 여러분들은 누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럼 누르고 나시면 어느 자리에 금액이 집계가 됐을 거냐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14번 자리에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금액이 집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4번 자리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수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는 받아와도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아닌 자리에 모여야 되겠죠 그게 무슨 부분이다 14번 자리예요 여러분 14번 자리 됐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집계 그러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집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80만원에 8만원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집계된 부분은요 여러분 14번 자리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여기 번호 그대로 따라가라겠죠 여러분 14번 자리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내가 무엇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여러분 이 부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김영씨 카드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의해서 매입한 거에 대한 공제가 되는 게 있으면 여기 집계가 됩니다 다만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의 신용카드 등 매입도 무슨 매입?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무엇 하셔라? 구분하셔라 그럼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은 우리 회계학에서 배우시는 무슨 부분? 유형 자산 매입과 무형 자산 매입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도 구분해서 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치는 11번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은 42번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는 거 됐을까요? 이렇게 반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리만 테두리 한 거고요 교재는 전체 테두리에 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7월부터 몇 월까지요 소위 말해서 9월까지 입력하는 정보까지는 모두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8번에 있는 매입 유형별 분계 연습하기라고 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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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